안녕하세요. 안더수산입니다. 오늘은 굉장히 귀하고 귀한 병어를 저희가 경례를 받았습니다. 배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병어는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병어가 굉장히 오늘 귀한데요.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있는 병어는 바로 30미병어입니다. 30미병어라는 건 말 그대로 한 상자에 30마리가 들어가 있는 병어를 뜻하고요.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무게가 300g에서 큰 것 같은 경우는 360g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30미병어는 가장 병어 중에서 중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30미병어, 40미병어 이렇게 있는데요. 저희가 또 오늘 40미병어도 경례를 받았습니다. 30미병어가 조금 부담스럽거나 나는 조금 더 얇은 걸로 썰어서 드시거나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40미병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40미병어는 30미병어보다는 좀 작아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서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40미병어는 240g, 260g 이런 식으로 무게가 나오기 때문에 30미병어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또 이렇게 개수, 마리수도 좀 많고 간단하게 한 끼 드시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30미병어, 40미병어 본인한테 맞는 사이즈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맛있는 병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병어는 굉장히 귀하고 정말 맛있는 생선이기 때문에 항상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. 오랜만에 안강만 배에서 잡아서 굉장히 선도 좋은 병어를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요. 여러분들 병어는 미리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제 좀 있으면 가격이 4월부터는 계속 올라가잖아요. 이렇게 좀 저렴할 때 드셨다가 이렇게 조림해 드셔도 맛있고 구워두셔도 맛있는 생선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. 저도 잘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